무선전동가위 허리벨트 가위집 착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구성품을 확인하겠습니다. 무선전동가위 허리벨트 가위집 가위집을 무릎에 지향하도록 하는 연결벨트 3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동영상을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어수선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마네킹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착용법입니다. 기본 착용법은 우리 한국, 코리아의 가장 많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하여 착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에 벨트를 고정하십니다. 뒤집이 부분을 떼십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집어넣으시고 바깥쪽으로 떼시게 되겠습니다. 고정하십니다. 본 마네킹군이 허리가 너무 날씬합니다. 허리를 줄여주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착용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무릎쪽을 지향하도록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대체를 하겠습니다. 3개의 구성품이 있습니다. 3개의 구성품이 있습니다. 먼저 가이집에 길 찍찍이 벨트를 넣어줍니다. 3개의 구성품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보겠습니다. 마네킹으로부터 허리빌트를 가져왔습니다. 조그마한 구성품을 넣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야합니다. 고정하게 구성품을 넣어줍니다. 한번 조금 주의해 주시고 요리지를 넣어줍니다. 어느 곳까지 넣느냐 띡찌기가 있는 곳까지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띡을 다시 제 위치에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무밴드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넘겨줍니다. 제가 허리를 한번 계측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의 뽐에 곱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느냐? 이렇게 넣느냐? 이것이 정답이 없어요. 꿀쑡! 끼워 넣으시고 띡찌기를 붙여주십니다. 꿀쑡! 그리고 올려주십니다. 뽁버클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위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가위집 착용법은 어깨가 어깨가 아플 때 돌리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착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좀 올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올리고자 할때는 이렇게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이치. 날을 벌려서 넣는 것은 아주 안좋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도 무탈하시고 봄에 서리가 와서 서리피해가 많습니다. 건강하시고 풍년 농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